오늘 금요일인데 남편이 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간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 뜨겁다 날씨. 릴리 유치원에 다이퍼가 다 떨어졌다고 전화와가지고 먼저 가져다주고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가 주말마다 베트남 음식점 갔는데 오늘 릴리 없이 한 번 가보려고요. 아 덥다 덥다 덥다. 오늘은 릴리 없이 우리도 릴리와 식당이 왔어요. 더 맛있게 먹는것 같다. 이곳은 원래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바로 센트럴에 가려고 했는데 릴리 옷이 완전 다 젖은거죠. 신발부터 양말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센트럴로 갑니다. 그래서 센트럴 가서 맥주 한잔 하고 오려구요. 주말이니까. 오늘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안 피자 사다 먹을거여가지고 따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완전 길바닥이 이런 상태에요.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그니까 왜 눈을 먹어 더럽게. 특히 지금 이 시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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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나도 더 웅대한 suits.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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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가 눈에. 예, 제가 눈에 감상하고. 네.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구 spiritual하니. 왜 이렇게. 자, we 쬐어라야. 왜 이렇게. 나아, 봐라, 릴리. 자, 릴리도 이거 먹고. 근데 이거 너무 엄마가 안 나온다. 미인.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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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릴리도 이거 먹고. 아니. 다 같이 먹어야지. 아빠. 우리 가족. 릴리 주무세요. 아, 귀여워라. 아빠, 릴리 주무세요. 일로, 여기 앉아요. 자, 컴백. . 우리 가족들한테 먹어야지. 학교가 corpor아 Catholic. 우리 가족들. 학교가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아빠. 우리 가족들은 이 집에서 말린다. 먹으래? 뭐지? 렁치가 좋았다 조용하니? 어디에 있는지? 렁렁 이 호텔의 좋은 점이 여기 바로 옆에 릴리가 놀 공간이 있어요 원래 장난감 더 많았는데 치셔버렸나봐요 릴리? 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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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릴리가 좋아하는 그 화덕피자를 사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걸 먹으려구요. 오늘은 피자 대판이랑 갈릭뿌레르가 엄청 맛있더라구요, 그거 사가지고 가려구요. 제가 더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같이 돌아와요, 같이 돌아와요. 이걸 날리어 esté essen 주니, 엄마. 가서 자체를 먹으려고요. 피자랑 갈릭스레즈랑 포스랑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예요 길이 이래가지고 완전 걸어 다니기가 어렵네요 이게 뭐야 스케이팅도 아니고 맞지? 지금 옐리가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네 고맙다 앤희웨이 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스페인에서 남편이 지난주에 사온 와인도 한 병 마시려고요 이거는 릴리잔 플라스틱이에요 피자 이 릴리가 좋아하는 블루피자 치즈 두판이랑 그 다음에 저번에 레스토랑 가서 갈릭브레드를 시켰는데 릴리도 잘 먹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먹으면 안돼요 다 먹으면 안돼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도 들어있는데 여기 있대 여기 있대 여기 갈릭브레드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주문했어요 이거랑 이거 이 소스가 뭐있지 항상?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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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소가 안 되지만 어흥 오늘 리리 아 유 피싸? 피싸? 침칭 그 뭐야 컴배? 컴백 응? 콤배 컴배하면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ãn 뭐야! 어이거 сорnder야 먹는 거야. 야. 뭐 안 먹어요? 야. 시. 으엔드 뭐 해. 으엔드 뭐 해. 반 가할드. 야. 요거운. 약에. 네. 맛있다 피자 맞지? 응 맛있다 피자 맞지? 이거 가끔 이렇게 피자 같은 거는 손으로도 먹을 수 있어 응?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돼 일단 푸쉬 있는 글라스는 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왜 이렇게 뭐 상처 같은 게 있어? 일로 와봐 아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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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여기 있잖아 봄배 봄배 우리 둘 마음에 안 돼? 봄배 봄배 That's right 와인 맛있네 ! 그래 와인 맛있네 와인 맛있네 온 doctrine 오늘 밤이 событий 다가야 한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